이 호피는 다 물타면 해갖고 걸리는 없게 물때가 올라갖고 시커면 안좋지요 깨끗이 식으면 좋고 인디 응 안좋아 호피같이 보이네요 그래도 씻지면 번쩍 번쩍 좋다 또 여기도 애기가 한점있죠 이 호피는 없고 이렇게 애기들만 가끔 이렇게 있네요 여기도 이쁜 문의가 한점 있네요 이걸 또 물을 묻혀서 보면 또 그림이 팍 차가 난답니다 문의가 이쁘게 살랐죠 이렇게 한번 들어 볼게요 진짜 이쁜 문이네요 호랑이가 못 잡아먹은 것 같이 보이네요 이건 호랑이 입이고 뭘 잡아먹고 있죠 짐승을 잡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옹상은 이것도 한점이 또 있네요 이 호피도 우리 하사님 물타내야갖고 근저 땁니다 깨끗이 씻고 배고피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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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이 멋있는 작품 한점 보여 드리게요 아기 호랑이가 누구동안 한잔 보이네요 제가 또 오늘 대물 호피를 한잔 봤답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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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라 야 좋다 제가 오랜만에 대물 이렇게 한잔 봤답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네요 아 좋다 아이고 고맙다 고맙다 아이고 여기 화산을 어디로 가보는거 어디로 가졌네 나는 좋은 대물도 했는게 작품도 꽤 쓸만한데요 멋있게 생겼네요 또 멋있는 작품 한점 보여드릴게요 저 눈에는 멋있게 보인디 또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볼랑가 모르겠네요 몇곳이 살짝 피었고 너무 아름답네요 꽃은 아름다운데 좀 못생겼죠 아잉 멋있긴 한데 물떼가 끼어갖고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트럭도 나고 시커먼 영양 오늘 무지 와가지고 좋은 문양석이랑 호피랑 구경 많이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섭다 아 진짜 크네 진짜 크다 너무 크구만 무섭다 너무 크고 덜덜 못들겄네요 진짜 크죠 너무 크고 이거 와서 그냥 못들겄네요 하하하 이것도 또 조그마 이것도 한점 있지요 큰건 없고 이렇게 작은 것만 보이네요 하하하 이 호피는 우리 하산이 무탐해갖고 건진 것인데 이렇게 눈알랄이 있어갖고 또 뭐 사람도 갖고 문 무디 같으지요 이제 두껍지 또 questão 좀 비가 나왔죠 에이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이것들은 다 먹으러 나와서 멋있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기는 이쁜 꽃들이네요 고맙습니다